K-콘텐츠의 확산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강이 노벨 문학사 수상자로 선정된 이후에 국내에서 그의 작품의 품절 사태가 잇따르면서 글로벌 신드롬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한국 네이버 웹툰이 일본어 서비스 라이만가는 지난 9월 일본 앱마켓에서 소비자 지출 1위에 올랐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2027년 콘텐츠 수출액 역시 2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K-컬처 신드롬, 앞으로 더 이어질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사실 K-컨텐츠, 통칭을 하는 건데 여기에 다시 다양하죠. 앞서 나온 것처럼 드라마, 팝도 있고 그다음에 영화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웹툰도 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K-컨텐츠라는 큰 틀에 후드, 요즘에 흑백요리사라는 넷플릭스 예능 때문에 또 요리도 좀 뜨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다 갖다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징어 게임 2, 시즌 2가 된다고 하니까 이것만으로도 또 한 번 다시 소위 말하는 한류의 바람이 다시 한 번 더 거세게 불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이슈를 선정해 오신 곽윤아 파트너로부터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겠어요?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번에 한강 노벨 문학상 관련지 열풍이 일단은 콘텐츠 관련주들 사이에서도 약간 좀 불을 지피는 역할을 주식시장에서는 좀 어느 정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류의 책까지 이제 그렇죠. 얹어진 내면 그런데 이제 콘텐츠 종목들이 또 잘 올라갔었던 때를 생각을 해보면 오징어 게임 시즌 1이 한참 또 시장에서 또 관심을 받는 그 시즌에 관련 중소형 콘텐츠 종목들이 많이 부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영화 쪽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좀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우리 국내 영화 시장 역시도 같이 함께 좀 되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도 같이 함께 간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콘텐츠 종목들 확실히 지금 낙폭이 또 큰 상황이기 때문에 수납매 관점으로도 눈여겨볼 만한 시점이라 보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오징어 게임 하면은 떠오르는 게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첫 번째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맞아요. 영화 내용에 그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줄다리기 부분들도 나오는데 해외의 그런 외국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많이 좀 컬처 쇼크였었나 봅니다. 네. 그래서 스탠드업 코미디어인 트레버 노아마저도 방탄소년단 앞에서 인터뷰를 했을 때 자기가 아는 한국어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발음이 쉽지 않은데 말이죠. 그런데도 말이죠. 그런데 초등학교, 프랑스의 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실제로 한다고 하고 또 벨기에 학교에서는 오징어 게임의 착용 복장을 코스프레 하는 것을 금지할 정도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2021년도 이제 연말경에 이 오징어 게임을 만든 감독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잘하면 시즌2와 시즌3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그 3년 만에 시즌2가 이번에 12월 달에 개봉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또 흥행하게 되면 연달아서 시즌3까지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식시장에서 오징어 게임 관련된 테마 종목들 뭐가 있었나 살펴봤더니 대표적으로는 버킷 스튜디오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거기 주인공 이정재 배우의 소속사인 아티스트 컴퍼니의 지분 15%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테마주로 엮였었는데 최근에는 이 버킷 스튜디오가 지금 상장 페이지 실질 심사 대상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 거래가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테마주를 매매를 하실 때 사실 단순하게 테마로 엮여 있기보다는 실질적인 재무나 이런 경영진들의 건전성도 좀 따져보시면서 당연히 보셔야죠.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조언 드리고 싶고요. 사실 그 외에도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를 제작한다라는 이유로 당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와 에이스토리, 스튜디오 드래곤 등의 관련 중소형 기업들도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또 넷플릭스 관련된 요리 예능 프로그램이 흑백 유지사가 또 흥행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넷플릭스 이런 콘텐츠,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이런 중소형 콘텐츠 관련 기업들의 주가 반등이 이루어질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여기에 좀 한번 초점을 맞춰보면 재미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과거에 오징어 게임이 소위 말해서 대박이 났을 때 히트를 쳤을 때 그때 그 당시에 시장 흐름을 좀 우리 곽평론과, 곽 파트너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셨는데 똑같이 반복되거나 재현되지 않을 수도 있긴 한데 일단 과거 사례를 잘 참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고은별 앵커가 한국 콘텐츠와 관련된, K-콘텐츠와 관련된 관심주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콘텐츠 관련 기업들의 최근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콘텐츠 종목들 가장 콘텐츠 종목을 주도하고 있는 이슈는 단연 한강 신드롬이겠죠.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대해 힘입어서 지금 서점과 관련된 기업들은 물론이고 이제는 재지 관련 기업들까지 매기세가 확산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한 보다라도 예스24 두 번째 상한가 연속으로 안착하는 데 성공했고요. 한국재지 역시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데 항상 성공했습니다. 다만 예스24의 이 현상에 대해서는 만약에 예스24가 지금 정도의 주가의 아웃포폼이 나오기 위해서는 영업이익 자체가 지금보다 50%가량 증가해야지 이 정도의 주가 상승이 옳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주가의 변동성은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웹툰과 관련된 모멘텀으로 움직였던 종목은요. 미스터블루가 2%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고요. 오일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한강의 문학상 소식과 함께 웹툰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긍정적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게 포착이 됐습니다. 오징어 게임 기대감 속에 미디어 콘텐츠 관련 기업들도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뉴와 KT알파가 있을 것 같은데요. KT알파 같은 경우에는 삼성과의 협업 소식, 미국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10월 초, 이달 초만 하더라도 20% 이상의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다만 KT알파가 이제는 미디어 콘텐츠 부분을 한 곳, 지주회사의 한 곳으로 모아서 자회사를 운영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니 쪽으로 옮기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의 방향성은 다시금 하락 추세로 돌아섰다는 점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콘텐츠 관련 기업들 지금 강한 매기세와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만 주가의 변동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이게 참 그래서 콘텐츠 사업을 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징어 게임과 같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작품이 대박이 나면서 정말 엄청나게 한 번에 돈을 벌 수도 있긴 한데 사실은 큰 기대를 하고 만들어서 돈도 많이 들었던 작품들이 흥행해서 번번이 실패하는 경우도 사실은 너무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사업인데요. 그런 면에서 콘텐츠 산업의 특성이 이렇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하면서 투자 전력을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곽 파트너께서는 K-콘텐츠 관리 중에서 어떤 회사를 좀 보시는지 말씀 좀 들어보죠. 네. 저는 쇼박스 가지고 왔었는데요. 네. 잘 알죠.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오징어 게임 제작사인 사일런 피척스의 초기 투자자로서 한 번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상의 움직임 또 한 번 잠깐 보면요. 월봉 차트 잠깐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차트 보면 지금 캔들 두 개가 지금 급등세가 월봉상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2021년도 9월 달에 오징어 게임이 개봉이 됐었고 연이어서 한 두 달 정도까지는 이런 관련 랠리가 나온 모습을 두 달 정도.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쇼박스의 투자금 자체는 약 1억 원에 불과한 소액에 불과하지만 콘텐츠 투자 선거안을 입증했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 많이 좀 관심 있게 보고 또 주가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쇼박스 같은 경우는 또 배급사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유망 제작사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많은 그런 제작사 쪽에 소액의 이런 초기 프로젝트에 투자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쇼박스 쪽에서는 오징어 게임과 연관 없는 프로젝트에 투자를 했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런 오징어 게임 관련 테마로 엮이면서 이러한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쇼박스의 기업적인 재무 분석도 한번 보면요. 코로나 때는 완전히 적자였었고 2021년도에는 한 해 동안 그래도 영업이익이 한번 흑자로 돌아섰었는데 2022년도와 2023년도에는 또 다시 내리 연속 적자가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본 잠식이 진짜 위험할 정도로 그 정도로 283억 원대의 적자를 내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올해 실적적인 부분들을 보시면 1분기에도 대규모 흑자를 냈고요. 그리고 지금 2분기 역시도 흑자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쇼박스의 반전은요. 올 상반기 흥행한 영화 중에서 파묘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거 배급을 했군요. 파묘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거의 한 1200만 명에 가까운 관객 몰이를 하면서 기엄에 토했고요. 그 전에는 사실 쇼박스에서 내놓은 그런 영화 중에서 비상선언이라든지 비공식 작전 등의 기대작들이 흥행에 미치지 못해서 주가상으로도 마찬가지고 재무적으로도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파묘의 흥행을 또 이끌었었던 여자 주연 배우인 김고은이 출연한 대도시의 사랑법이 이번 10월 달에 개봉이 된 상황이고요. 또 다른 오컬트 영화 사흘 역시도 개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들의 흥행 여부에 따라서 주가상의 움직임이 갈릴 가능성이 높고 향후 지금 오징어 게임에 대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쇼박스의 이런 흑자 전환에 대한 모멘텀도 주목해보신다면 지금 구간 충분히 매력이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고은 씨 주연의 대도시의 사랑법은 지금 한참 얘기가 보여지고 있는 흥행이 되고 있는 상영이 되고 있는 영화고 이게 사실 파묘 때문에 오컬트 영화가 국내에서 다시 한 번 주목을 받았는데 또 새로운 영화가 나온다. 파묘가 참 워낙 크긴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기대를 별로 안 했던 오컬트 영화이기 때문에 일부 매니아들만 보는 게 아니냐 싶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고 난 다음에 엄청난 큰 흥행을 해서요. 그런 부분들이 참 의외성이 있는 분야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이사님도 영화 보는 거 좋아하십니까? 저는 오징어 게임도 안 봤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오늘 어떻게 어떤 종목 준비해보셨어요? 오징어 게임 관련주를 고르는 코너인 것 같아서 저는 덱스터라는 기업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특수효과 조금 더죠? 덱스터가 사실 처음에 생긴 게 굉장히 재미있죠. 고릴라가 야구하는 영화 미스터 고 라는 영화를 만들려고 특수효과를 위해서 헐리우드에 의뢰를 했는데 전체 제작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를 하는 바람에 차라리 우리가 그냥 특수효과 회사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회사거든요. 이제 어떤 일을 하는 회사냐 하면 우리가 보통 CG라고 얘기를 하는 전문용으로는 VFX, 비주얼 이펙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색보정, 색보정, DI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음성과 관련돼서 어떤 콘텐츠를 제작할 때 일을 하는데 라이브톤이라는 자배사가 오징어 게임을 만들 때 참여를 했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긴 했었고요. 그런데 아직 좀 약간 두 달이라는 시간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서서히 좀 약간 분위기는 좀 약간 달궈지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아시아 콘텐츠 어조에서 비주얼 이펙트 부분에서 상도 하나 받아서 기술력도 좀 과시했고 실질적으로 이 덱스터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OTT에서 작업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원래 기반은 중국의 영화예요. 중국 시장에서 엄청나게 상승을 해서 매출을 올렸던 기업인데 한학령 때문에 이게 매출이 훅 떨어져서 지금 OTT가 다행히 그쪽으로 매출을 많이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역시 사드 사태 피해죌라고 봐야 하는 거군요. 그렇죠. 피해죄 중에 하나죠. 차트 한번 잠깐 보시면 이제 노란색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때가 바로 오징어 게임 시즌 1이 발표가 된 때죠. 그 전서부터 올라가고 있었는데 사실 주가 상승률만 본다고 하면 오징어 게임 관련 주들 중에서 상승률은 아마 가장 높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오징어 게임 때문이 아니라 이때 당시 메타버스라는 테마를 강하게 탔기 때문에 덱스터가 그중에서 아마 상승률이 뛰어났던 것 같고요. 최근의 흐름 보면 중간중간에 띄엄띄엄 약간 장대 양봉으로 어떤 이례성 상승이 나오고 다시 조종을 들어가는 느낌 주고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덱스터의 시장에 어떤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진 않긴 합니다만 두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이제 오징어 게임 2에 대한 시장의 이슈가 산발적으로 계속 나오면서 흥행모를 한다고 하면 덱스터 지금 자리에서는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바닥을 찍고 꽤 반등을 한 상황이긴 합니다. 4,870억까지 떨어졌던 지난 더울 때였네요. 8월 초순쯤에 그러다가 지금 한 두 달 사이에 7,700억대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저점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부터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 만들어진다면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 어제 같은 경우도 보니까 양봉을 밑에서 꼬리를 길게 만들고 양봉으로 올라와서면서 고점으로 마감이 된 걸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도 좀 작용을 좀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덱스터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주제, 반도체 관련, 그 다음에 K컨텐츠 관련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도 GC인포의 박근호 이사님, 그 다음에 이대립 곽유정 파트너와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